그렇다고 집을 나오면 어떡해요. 아무 데서나 다리를 이렇게 꼬고 그래요, 여자가. 그 사람 모르는 곳으로 지금 당장 이라도 떠날게요. 정말 아저씨가 한 짓 아니에요? 할아버지가 시키신 거죠? 저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비키세요.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? 혹시 어젯밤이나 아침에 홍도 언니랑 통화했어요? 홍도 씨! 우리 오빠, 홍도 언니 포기 안 해요. 정말 이대로 만날 수 있을까? 나 신나